안녕하세요 3월 11일 목요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9편 말씀입니다 10편 9편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내 원수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며 내가 한 일을 보증하시고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며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멸망하여 영원히 사라지고 그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므로 다시는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여와께서 심판을 위해 자기 보좌를 베푸셨으니 그가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여와는 압박당하는 자의 피난처이시며 환란 때에 피할 요새이시다 여와여 주를 아는 자들은 다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원에 계신 여와를 찬양하라 그가 행한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부르지즘을 외면하시지 않으리라 여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원수들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보시고 죽게 된 나를 구하소서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주민 앞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오 주께서 나를 구하신 일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의 발이 걸렸구나 여와는 의로운 심판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진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법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의 운명이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언제나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희망이 영원히 좌절되는 것도 아니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주 앞에서 심판하소서 여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3월도 어느덧 3분의 1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3월부터 10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편 9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10편 9편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1절 위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이란 혹조에 맞춰 부른 다윗의 노래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의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보고 이후에 다윗이 부른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의아한 것은 의아한 것은 아들의 죽음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부른 잔양 노래라고 보기에는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침울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비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내용, 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닿아여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혁개정판에 보면 이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이 개혁개정에서는 감사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표현하는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같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찬양하다라고 되어 있고 개혁개정에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의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 아비의 그 표현이 조금 의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다윗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라는 건 사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문을 하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세히 검산하고 검산하고 검산해서 자세히 말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의 그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습니다 자세히 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 정말 다윗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아비로서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해야 되는 그 아비로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한다 그러고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련의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더욱더 자세히 많은 이들에게 전원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기만 해야 될 때가 그리고 내가 낭망해야만 하는 그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느꼈다는 거죠 이 시 내용들을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 다윗은 점점점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시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심판 그리고 의로우신 그 판단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느꼈고 체험했고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인정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연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기에 믿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을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낭만케 하는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으로 그 시간으로 하루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는 그런 외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시간 속에 나의 부족함을 안다면 그리고 느낀다면 능력 많으신 그리고 못할 것 없으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면서 지내게 될지 어제와 또 그 전에의 삶을 시간들을 보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능력 많으시고 의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